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중에서 많이 호응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가부 폐지 공약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여가부가 정작 민주당 진영에서 여러가지 성적인 범죄라든가 성비위 사건들이 발생을 하니까 입을 다무는 모습에 분노를 했었고 저런 식의 정치적인 태도로 보이는 여가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많이 힘을 실어줬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이 되고 나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한발 무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이 맞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공식적으로 여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오늘 대통령 대변인은 여가부의 대통령 첫 번째 업무 보고가 끝난 뒤에 브리핑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내걸었었던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에 강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라는 평가를 내보였는데요. 관련 소식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오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업무 보고를 마친 뒤에 백브리핑을 통해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고 김 장관은 자신이 여가부대의 전략 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전문가 간담회라고 있어서 시간을 좀 많이 갖고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들을 생각으로 여가부 폐지하고 관련해서 타임라인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는데 대통령께서 여가부 폐지를 빨리 하라라고 이야기했으니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윤석열 정권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많이 나와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지난 대선에서 많이 지지를 받았던 공약 같은 경우에는 지키고 있다 또는 지킬 의지가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가부 폐지 공약을 비롯해가지고 여러가지 공약을 했던 것들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법과 절차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좀 천천히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대통령이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폐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말에 따르더라도 여가부 폐지라든가 여가부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법에 따라가지고 여가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 부처라든가 특히나 행안부 등의 의견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바람에 비해서 이게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공약을 안 지키거나 대통령의 당선이 되고 나서 입을 닦는 듯한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가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검찰 수사라든가 전반적으로 조금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때가 서서히 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문재인 정권 때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했었던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수사 결과를 내야 되는 시점이 왔으며 요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에 대해서 인사 문제라든가 도어 스태핑이라든가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결과가 좀 빨리 안 나오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정권 차원에서 일부러 결과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성격이 좀 많이 급한 편이고 여가부 폐지라든가 검찰 수사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 많이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를 추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전달을 해야지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에 많이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만들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니까 또 좌파 언론에서 길길이 뛰면서 기어이 성평등 컨트롤타워를 없애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면서 물어뜯고 있는데 좌파 언론의 이러한 공격은 진짜로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가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여성보다 진영의 보호에 앞장섰었던 여가부 행태에 대해서 환면을 느꼈고 그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았으며 특히나 박원순이라든가 오거돈의 성추행 사건을 거치면서 여가부는 스스로 존재 근거로 부정을 했고 당시 여가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사건이 권력형 선범죄가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부처는 몰라도 여가부는 제대로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서 답변을 세 차례나 피했었고 당시 민주당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당원을 바꿔가면서 서울하고 부산시장 선거에 참여하기로 했을 때 여가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가부는 공식 입장문에서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주제하더니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이야기했었던 피해자 측의 요청도 묵살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었고 당시에 여가부 장관의 이런 이해하기 힘든 행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여가부 장관은 국회에서 발언금지 조치를 받기도 하는 이런 굴욕을 겪기도 했었는데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발언권도 얻지 못하는 이런 부처는 폐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며 여태까지 여가부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여성 운동을 한 시민 운동가라든가 또는 여성의 인권팔이를 하는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라든가 여가부의 고위직으로 진출하기 위한 디딤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다른 부처로 나누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다시 설계를 해야 될 것이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빨리 만들라라고 지시를 한 만큼 여가부 장관은 대통령의 공약이라든가 지시를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박차를 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